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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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빌립지로 촬영하는 날입니다 빌립지로 촬영하는 날입니다 잠시만 이제 막 서른 넘어가니까 돈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아 쉽지가 않네 아 다이어트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이런 거 팬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사진들 요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요? 이렇게 핫하면 안 된다고 TV에서 뭔가 아 안 된다 아 뭐해 뭐해 왜 그러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보험니?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이단 롱 시간 네, 화면 안에서 느껴지시죠? 저의 배고픈 이런 것도 근데 얼마 못 먹습니다 이런 오늘 되게 컨셉이 약간 한 5살 정도 낮춰주는 제가의 규정 아니에요? 조금 늦었어 조금 더 갈게 해볼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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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하니까 내가 옛날에 무슨 포즈를 많이 했었지? 이 생각 많이 하면서 그래서 말 한마디 안하고 차랑이 형 침축 침축 그냥 해볼게 그리고 전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아무튼 문종업은 알았네? 넌 와야지 넌 와야지 제가 저번에 도움이 촬영 때문에 갔었는데 도움이 안 왔네요 기억하고 있겠어 네 여러분 네 오늘 공식 팬클럽 데이빗 공식 팬클럽 일기 팬키트 촬영을 무사히 잘 마쳤고요 네 오늘 오랜만에 촬영인데도 많은 스태프 여러분들과 회사 식구분들께서 또 오랜만에 하는 제가 어색하지 않게끔 잘 이렇게 또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좋은 분위기로 잘 마쳤어요 근데 종업이가 안 왔네 는 장난이구요 아무튼 네 앞으로 이제 시작이니까요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오늘 사진이 아 정말 너무 잘 나온 거 있죠 우리 데비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꼭 가입해서 이 사진들 다 가져가세요 네 아무튼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생기면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고 할 테니까요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저는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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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